베스트 데려오셨어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언어가 더 반응이요? 어.. 그러니까.. 음반판에 거반하시는 점으로 같아요. 오.. 네.. 어.. 진짜 제가 뱃살이 과학자라고 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책이 나올 거라는 것도 진짜 기대도 못했었는데 어.. 그냥.. 혹시 됐어요? 너무 멋지세요. 가수라는 타이틀 뿐만 아니라 작가? 저자? 이런 말도 정말 잘 어울리실 만큼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너무나 잘 읽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팬들이 소환을 해서 양준일 씨는 소환에 대해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요. 꼭 팬들과 만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춤이나 노래가 아니라 왜 책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. 네.. 아.. 제가 슈가맨에 나왔을 적에 그.. 정말.. 음배? Unexpected 는 반응이 와요. 네. 그게 뭘 생각하니까 내 노래, 내 모습 뭐 이런 거보다도 제가 그냥 이렇게 뱉었던 말 자체가 너무나 이슈가 돼가지고 그게 저의 첫 번째 선택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이것을 깊이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을 제일 깊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. 근데.. 그냥 많은 분들이 제가 외롭고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 안에도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많은 것을 먼저 나누고 싶었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.. 네.. 처음에 아 너무나 보고 싶다 그때 그 시절에 그 양준일 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모습인지 너무 궁금하다 많은 팬들이 기다렸을 텐데 그냥 아 너무 반갑다 추억을 소환해 주고 반가운 모습이었다고 인사를 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동을 주는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 팬들이 정말 놀랍고 더 궁금하다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네..